초음파 진단기 모습 의공학은 보건진료의 용도를 위해 의료와 생물학의 설계 개념 및 공학원리가 융합된 응용 분야이다. 이 분야는 공학과 의료 사이의 간극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단, 관찰 및 치료를 포함하는 보건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의학과 생물학과 함께 공학의 기법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푼다. 최근에 떠오르는 정밀의료를 의공학 및 빅데이터로 구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의공학은 다른 많은 공학 분야에 비해 비교적 최근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진화는 그 자체가 한 분야로 간주되기에 이미 확립된 분야 간의 학제적 전문이 되는 새로운 분야로 전환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의공학에서의 작업의 대부분은 서브필드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로 이루어져 있다. 의공학 응용 프로그램은 임상장비로부터 재생조직의 성장, 제약 및 치료 생물학적 제재, MRI와 EEG 같은 일반적인 영상기기, 작은 이식 장비까지의 범위인 생체적합, 보철물, 다양한 진단과 치료 의료기기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의용 생체공학에 주목할 만한 하위 학문 분야는 의료 응용 프로그램 측에서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두 개의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의공학 엔지니어는 양쪽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많은 의료 전문 분야와 같은 일부 bme 하위 분야는 다음과 같은 인체의 특정 시스템과의 관계에 의해 구별된다. 그 예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약간의 변형된 접근법은 신체의 특정 부위와는 달리 해결하고자 병리 생리학의 종류에 기초하여 기술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다. 예를 들면 추가로 bme 내 하위 분야는 를 포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본공학 분야의 협회에 의해 분류된다. 분야를 하위 분류로 세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만든 제품의 기준이다. 의료에 사용되는 치료 및 진단 제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의공학은 보건의료 전반의 기술에 포함되는데 이 보건의료 기술은 건강증진과 질병의 방지를 위한 진단과 치료, 재활에 쓰이는 모든 기술 및 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법과 병원 조직 체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현대문명에 이르기까지 실로 기술의 발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기술의 발전과 함께해왔다. 또한 사람들의 질병의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학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기술의 발전은 공학으로 구체화되었고 질병치료와 생명구제는 의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 두 학문을 합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이 바로 의공학이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유리관에 눈금을 그은 온도계를 1593년에 발명하였다. 1592년 갈릴레이가 만든 온도계는 온도가 오르면 공기가 부풀어 올라 수위가 내려갔다. 1714년 독일의 파레나이트는 정확한 온도 눈금이 붙은 온도계를 만들었다. 이것은 얼음이 녹는 온도를 32도, 체온을 96도, 물이 끓는 온도를 212도로 하고 있다. 1742년 스웨덴의 셀시오스가 만든 수은 온도계의 눈금은 현재에도 그대로 섭씨온도 눈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의공학의 태동은 1750년대 취리히 대학의 생리학 교수였던 유한술저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전기 자극이 근육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해 금속 사이에 혀를 놓으면 짜릿한 신맛이 발생함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고나 대학의 해부학 교수 루이지 갈바니는 해부된 개구리의 근육에 전극에 가했을 때 근육의 수축을 관찰하여 생체전기를 발견한다. 이후 네덜란드의 빌럼 아인트호벤은 1903년 심전도를 반조형 검유계를 이용하여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생체전기를 기록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1924년드 포레스트의 삼극 진공관을 이용하여 독일의 한스 베르거가 뇌전도 장치를 개발한다. 생체전기와는 다른 분야에서는 1927년 미국의 딩커에 의해 최초의 인공호흡기 발명하였고 1936년 제이 로렌스는 간마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연조직 내부에 발생하는 암을 효과적으로 진단 치료하는 핵이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1960년대 후반 의사이자 엔지니어인 레이몬드 다마디아는 nmr 스펙트로스코피가 정상조직과 악성조식의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 1974년 사이언스 g의 g종양 mri 사진을 실었다. 체내에 넣어 질병을 치료하는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1969년 뒤 a. 쿨리 최초의 인공심장 이식실험이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인공장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출처 의용생체전자공학개론 조진호의 3인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던 전자공학기술은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급속도로 의학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문 분야의 정립 과 그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는데 1958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의학의 전자공학기술을 도입한 연구 분야를 미로 명명하기로 재창하였다. 이 학회가 ifmb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의공학 학술 집단이다. 본부는 파리에 있고 현재 3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3년마다 학회가 열린다. 세계 최초로 의용생체공학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한 국제적 모임이다. 그 다음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전자전기학회의 산하학술단 IEE 의생물학공학협회 등이 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도 모두 자국 내에 의공학 관련 학회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1979년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설립되어 현재 3천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생물정보학입니다. 생물정보학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과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융합적 분야이다. 여러 과학이 포함된 분야로서 생물정보공학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컴퓨터 과학, 통계, 수학, 공학이 결합되어 있다. 생물정보공학은 방법론의 일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연구의 본체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유전체학의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분석, 파이프라인, 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다. 생물정보학의 일반적인 용도는 후보유전자 및 뉴클레오티드의 식별을 포함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생물역학입니다. 생체역학을 보세요. 이 부분의 본문은 생물소재입니다. 생체제료는 인체장기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물질, 표면 또는 구조물이다. 과학으로 생체제료는 50년의 역사가 있다. 생체제료의 연구는 생체제료과학 또는 생체제료공학이라고 한다. 그것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생체제료과학은 의학, 생물학, 화학, 조직공학 및 재료과학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n-바이오메디컬 옵틱스입니다. n-바이오메디컬 옵틱스를 보세요. 이 부분의 본문은 조직공학입니다. 유전공학과 같은 조직공학은 바이오공학의 주요 세그먼트이며 bme와 상당히 겹친다. 조직공학의 목표 중 하나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인공장기를 만드는 것이다. 의공학 엔지니어는 그런 장기를 만드는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로 이들 장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계 보청기의 95%는 3d 프린터로 생산되고 있으며 치아 보정물의 경우 하루 65만 쌍이 3d 프린터로 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유전공학입니다. 유전공학, 제조합 dna 기술, 유전자 변형, 조작과 유전자 접합은 유기체의 유전자에 직접 조작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유전공학은 생물의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전통적인 육존과 다르다. 유전공학은 직접 유전자의 구조 및 특성을 변화하는 분자 클로닝 및 변형 기술을 사용한다. 유전공학 기술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발견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신경과학입니다. 신경공학은 신경 시스템을 이해해 수리, 교체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이다. 신경 엔지니어는 살이 있는 신경 조직과 인공 전자 장치와의 인터페이스에서 설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약공학은 때때로 생물의 공학의 한 분야, 때로는 화학공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며 실제로 매우 하이브리드 하위 분야를 가진다.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또는 동등생물의 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 약품에 대한 복제약 분야가 한참 뜨고 있다. 바이오 복제약, 바이오제네릭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람 머리에 MRI 스캔 영상 위공학 계측 앰프 회로 일반적인 ECG 파형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기는 의료기기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의료 영상입니다. 의료 영상은 의료기기의 주요 부분이다. 이 분야는 임상위에게 직간접적으로 보통의 영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이는 초음파, 자기, 자외선, 다른 방사선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영상기술은 의료진단에 종종 필수이며, 전형적으로 병원에서 찾을 수 있는 복잡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임플란트는 없어진 생물학적 장기구조를 대체하여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의 일종이다. 몸에 접촉한 임플란트 장치의 표면은 대부분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티타늄, 실리콘 또는 인회석 등의 생물의학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전자장치를 포함한다. 일부 임플란트는 이식할 수 있는 아략이나 약물 방출 스탠트의 형태로 피하 약물 전달 장치로 생리 활성화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생체공학입니다. 바이오닉스라는 단어는 생명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바이온에서 유래하였으며, 1958년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의 잭스틸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생체공학은 간략히 말하자면 생명체의 기능을 모방하는 기술로 인간공학 등이 포함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체공학적 상품들처럼 인체에 맞게 만들어진 물건들을 비롯하여, 물고기의 유선형 몸체를 이용한 잠수함, 새의 날개를 모방하여 만든 로봇 등이 모두 생체공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계팔과 같이 인체의 동작을 모방하여 그 대용물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바이오닉스의 한 종류라 할 수 있겠다. 인공신체 부위 교체는 바이오닉의 많은 응용 중 하나다. 인체 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복잡하고 철저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바이오닉스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눈, 귀, 기타 기관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카메라, tv, 라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기타 여러 유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지만 생체공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여는 생물의공학 분야이다. 현대병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하게 손상된 신체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 생물의공학 또는 의사와 손잡고 인공신체 부위를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원격 의료입니다. 이는 오비쿼터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m헬스, 텔레메디신, e헬스라고 불리는데, 병의 검출, 치료보다는 병의 예후관리 분야 및 노인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벗어난 곳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m헬스케어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사물인터넷과 함께 가정에서 나의 건강을 외부 환경, 나의 배설물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나의 손목밴드나 착복할 수 있는 옷들을 이용하여 신체 정보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기술 및 제품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뉴 헬스케어 품목으로 16가지를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원격 의료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 또는 헬스케어 3.0에서 요구하는 연결성을 중요시한 개념의 모바일 및 가정용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 연결은 모바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의미하며 결과를 핸드폰이나 패드를 통해 보고 필요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연결하여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개인 맞춤, 정밀 진단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2016년 ces에서는 이 분야가 완전 붐이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의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로 사무라 표기한다. 이는 2018년부터 미국 fda가 허가하기 시작한 소프트웨어 약이다.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질병을 고치는 의료기기의 역할로 인정한 것이다. 핸드폰의 앱이 나의 행동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병이 나빠지지 않게 하고 호전되도록 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다. 기존의 의료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in medical device로 시트라 표기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임상공학입니다. 임상공학은 병원 또는 기타 임상 환경에서 의료장비 및 기술의 실제 구현을 다루는 의공학의 한 분야이다. 임상 엔지니어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임상 엔지니어들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디자인 개선에 관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의 자문 및 협업은 물론 가장 최신의 기술의 장비가 도입이 되도록 구매 패턴을 재정립하거나 적절의 진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재활공학은 장애인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설계, 개발, 적용, 테스트, 평가, 적용 및 배포하는 엔지니어링 과학의 체계적인 응용 분야이다. 재활공학을 통해 연결된 기능 영역은 이동성, 통신, 청각, 시각과인지 및 고용과 관련 활동, 독립적인 생활, 교육 및 일반 사회와의 통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재활엔지니어는 의용 생체공학의 일반적으로 하위 전문 분야인 재활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활엔지니어는 생물의학 공학, 기계공학 또는 전기공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과정은 가끔 오락, 상거래, 주류 사회 속으로 해당 사용자를 포함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산책보조 같은 보조장치의 설계 디자인을 의미한다. 의료 장치로 인한 많은 사건이 환자에게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증가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에서 119건의 FDA 클래스 I으로 분류된 의료기기의 리콜이 있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클래스 I 리콜은 사용 또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노출하면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별 법규에 관계없이 주요 규제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규정에서 의료기기 제품은 다음을 지켜야 한다. 안전해야 하고 진단 및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적 내용에 효과적이어야 하고 제조된 모든 장치에 적용된 환자, 사용자 및 제3자가 의도한 용도로 신체적 위험 등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 없으면 재은 안전하다. 잔류 위험을 허용 수준에서 사용하는 데 따른 이익과 비교하여 잔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치의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제품이 의도된 용도로 제조업체가 지정한 대로 작동하는 경우 제품에 효과가 있다. 효과는 임상평가, 성능표준 준수 또는 이미 판매된 장치와의 상당한 동등성 입증을 통해 달성된다. 이전 기능은 의료기기의 모든 제조 품목에 대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기 수명주기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단체 및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기기 엔지니어링 영역은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엔지니어링 분야이며, 의공학 엔지니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제법 관련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해야 한다. FDA는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 제재 및 복합제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미국의 주요 보건관리 당국이다. FDA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 주요 목표는 21CFR-829 규정에 명시된 품질 시스템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 건강관리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이다. 또한 의공학 엔지니어는 물리적 치료장치와 같이 소비자 용장치 및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일부면에서 관리될 수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510K, 클리어런스 또는 시판전, 승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경우 의료기기 지침을 보면 안전성과 품질은 제조업체가 자사의 의료기기가 유럽의료기기 지침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정의된 적합성 평가를 통해 보장된다. 이 지침은 클래스 I 장치에 대한 간단한 준수 선언부터 EC 검증, 생산품질 보증, 제품품질 보증, 전체품질 보증까지의 장치 클래스에 따라 다른 절차를 규정한다. 의료기기 지침은 인증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는 위험관리 파일, 기술 파일 및 품질 시스템 납품과 같은 특정 납품에 포함될 테스트 및 검증이 포함된다. 위험관리 파일은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제조 단계를 처리하는 첫 번째 산출물이다. 위험관리 단계에서는 제품 사용에 있어 환자에게 기대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제품 위험이 허용 수준에서 감소되도록 제품을 동작시켜야 한다. 기술 파일에는 의료기기 인증을 지원하는 모든 문서 데이터 및 기록이 들어 있다. FDA 기술 파일은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품질 시스템 결과물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 수명 주기 동안 품질을 보장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동일한 표준은 일반적으로 GMP라는 이름으로 미국 및 전세계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적용된다. 유럽연합에는 유럽연합회원국이 인정한 인증기관이라는 인증기관이 있다. 인증기관은 클래스 I 장치를 제외한 모든 의료장치에 대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적합성 선언이 마케팅에 충분할 경우 인증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사한다. 제품이 의료기기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단계를 거치면 기기는 의도 한대로 사용되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CE 마크가 유럽연합지역 내에서 표시될 수 있다. 각 나라별로 규제가 다른 경우에 더 유리한 규제 방식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특정 기술이 개발되기도 한다. 각국이 국가 간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최적의 규제 범위에 대한 철학적 차이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보다 제한적인 규제가 직관적인 수준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생명을 구하는 개발에 대한 액세스 속도를 늦추는 측면에서 잘못된 규제라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법과 유럽의 의료기기 지침 미국의 FDA 법령은 같은 레벨의 법령이다. 더 나은 로우 준수 2로 알려진 지침 65분의 2011. EU는 원래 2002년에 도입된 법안의 재정리 버전이다. 원래의 EU 법률인 전기 및 전자장비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11년 7월에 발표된 65분의 2011. EU 즉 일반적으로 로우 준수 2로 알려진 지침으로 대체되었다. 로우 지침으로 이러한 장치가 재생될 때 이후 환경으로 배출되는 특정 독소와 중금 속에 전자제품 유통에서 위험물질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 로우 대응의 범위는 의료기기 산업기기 등의 이전에 별도의 제품을 포함하도록 넓혀진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체는 이제 적합성 위험평가 및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또는 그들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처음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 및 유통업체도 전기 및 전자장비가 유해 물질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로우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CE 마크를 가질 책임을 공유한다. 2013년 1월 2일까지 회원국들은 이 법을 로우 의의로 바꾸어야 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의료기기 설계입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게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성적서인데 그 시험성적서는 이 IEC 60601-1을 기초로 평가한다. 유럽은 2012.7월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은 2014.1월부터 한국은 2015.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별표 IEC 60601-1 3.1판 별표 1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헌방법 별표 IEC 60601-1에 3 별표 2 별표 IEC 60601-1에 6 별표 3 별표 IEC 60601-1에 8 별표 4 별표 IEC 60601-1에 1일 회사로는 GMP라는 품질 시스템을 인증받아야 그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길라자비는 의공학 엔지니어는 공학 및 생물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BME 또는 다른 학문에서 석사 또는 박사 BME가 중첩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BM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술대학에는 현재 학부에서 박사급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의공학부 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물의공학은 최근 다른 학문 분야의 교차학문적 하이브리드 전문화가 아닌 자체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수준의 BME 프로그램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의학학교 준비를 위한 예비전공으로 사용하는 많은 생물과학 내용을 포함하는 생의학공학 학사를 포함하여 더욱 널리 보급되고 있다. 생의공학 엔지니어의 수는 의료기술 향상의 원인과 결과 모두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공인생명공학, 생물의학공학 프로그램을 받은 학부 프로그램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65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어베트위 인증을 받았다. 한국에선 공학 인증을 받은 의공학과는 한 군데도 없다. 많은 학위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평판과 순위는 취업이나 대학원 입학을 위해 학위 소지자의 희망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많은 학부 과정의 평판은 연구 자금 및 책자, 출판물 및 인용과 같은 평가에 대한 확실한 요소가 있는 대학원 또는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특히 bme이 있으면 bme 부서, 프로그램의 명성에 의해 대학병원 및 위대의 순위를 매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학원 교육은 bme에서 특히 중요한 측면이다. 많은 공학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초급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bme 직책은 이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bme 관련 직업은 재학 및 의료기기 개발과 같은 과학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은 거의 필수 사항이다. 점, 이 교육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일 수 있다. 의공학이라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ph, d, 가휠신 더 많다. 다른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bme 위 대학원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의 특정 측면을 강조한다. bme 위 융합학문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협력 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석사나 박사 학위는 일반적으로 지원자에게 bme 또는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 또는 생명과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bme 교육은 크게 다르다. 미국은 광범위한 생명공학 분야와 수많은 주요 대학, 내부 장벽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bme 교육 및 훈련 기회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규모의 생명공학 분야와 인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유럽에서도 유럽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 관할 장벽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통일된 표준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biomeda와 같은 중요한 기획으로 bme 관련 교육 및 전문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bme 교육의 결함을 수정하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기술 노력은 선진국의 흔적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bme를 비롯하여 교육 개발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 한국내 의공학 연구 현황 정리는 한국내 의공학과가 있는 대학는 한국에서는 의공기사 자격증 제도가 있다. 대한생체공학회에서의 의공기사 자격시험 안내는 r.a. 자격증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하고 자격증을 준다. 2009.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는 2011.12 신성장동력장비개발로드맵는 2012.12 2012년 의료기기산업분석보고서는 대한민국 산업기술비전 2020 융합신산업협는 이 부분의 본문은 의료산업입니다. 2016년 1년 전체 국민의료비는 2.9만달러 별 5.150만명 별표 7.7% 별 1.156원는 133조원 이중의 의료기기 소비자시장 10% 133조원 별표 10%는 13.3조원 2016년 식약처 의료기기 시장 통계자료는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분석 다음은 sp.com이 2014년도에 발행한 월드와이드 메디컬 마켓 포어 캐스트 2 2019위 내용을 인용했다. 진단영상장치 857억달러 1160억달러 의료소모품 529억달러 747억달러 치과제품 235억달러 315억달러 정형기구 403억달러 566억달러 환자 지원 424억달러 596억달러 기타 954억달러 1294억달러 계 3403억달러 4678억달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